꿀벌 친구를 소개합니다. 우리 꿀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한 마리의 여왕벌과 다수의 일벌 그리고 몇 마리의 수벌로 각자 자기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 우선 가장 높은 신분인 여왕벌은 크기가 우리들 중에 가장 크고 알을 낳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벌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꿀벌들을 다스리지. 충성! 그리고 우리 일벌들은 꽃에서 열심히 꿀을 모으는 일 여왕님을 모시는 일 망가진 집을 수리하거나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고초를 서고 싸우는 일을 모두 맡아서 해. 아이고, 바빠라. 마지막으로는 수벌이 있는데 수벌들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뿐이야. 바로 여왕님과의 짝짓기. 여왕님이 하늘을 빠르게 날아오르면 수벌들이 여왕님을 따라 구애를 펼치는데 가장 빠르고 힘센 수벌만이 여왕님을 따라 잡고 구애를 할 수 있어. 이게 다 힘 세고 강한 수컷을 좋아하는 여왕님의 비행 결혼 작전이지. 하하하하. 복슬복슬한 털이 달려있지 이 털들은 꿀벌들이 꿀을 나를 때마다 꽃가루를 묻히면서 암술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단다 이 과정을 통해야만 꽃들은 수정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아하하하하 우리만 꽃들의 꿀을 가져가는 줄 알았느냐 꽃과 꿀벌은 이런 척추한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진 우정이란다 아하하하하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꽃에서 꿀을 따오는지 가르쳐줄게 자 우선 하늘을 날면서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요리조리 찾아봐 어? 저기 작약꽃 발견 음 그리고 꽃 속 안에 있는 화방을 찾아서 빨대처럼 긴 혀로 쭉 쭉 쭉 꿀을 흡입해 쭉 쭉 이때 무작정 뱃속으로 삼켜버리면 안 돼 우리 몸 속에 꿀주머니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로 잘 넣어서 벌집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얼른 얼른 여왕님께 가져다 드리자 응 응 지금 뭐 하는 중이냐고 하하하 조금 더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방금 모아온 꿀을 침으로 뱉어서 여왕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임무야 우리의 소화기관은 꿀에 남은 독성을 희석시켜주고 꿀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왕님께 전달을 하는 거지 이제 잘 알겠어? 날아라 코카카